선희야, 너 뭐해? 어? 니가 웬일이니 여기? 어, 선희야 오랜만이다 우리 왜 헤어진거니? 선생님 그거 기억나세요? 저 손잡아주신거? 내가 만난 어떤 사람 중에 니가 제일 예뻐 오늘 아침에도 걔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막 울렁거리는 거야 걔가 너무나 형, 진짜 평생 니 편이 돼줄까? 미친아, 걔 무슨 그런 소리를 안 그래요? 선희를? 네, 선희가 여기 있대 그래서 아니, 선희가 여기 있어? 정말? 난 그냥 너 보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필요 없어, 다 괜찮아 응 어, 알았어 끊을게 그래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